P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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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아기새라서 팩 쪼는 법을 지금 배우는 그런 컨셉이에요. Once he starts, he just can't stop. 한 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Daddy랑 우리 주인공 Baby 있고요. 그래서 팩 북팩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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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 루시펙센스 Look at the woodpecker. Today, 여기서는 화자가 이 애기입니다. 라고 했네요. it's time 무법 얘기 같지만 우리가 뭐뭐 할 시간이야 하면 it's time to 동사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it's time하고 주어하고 동사의 과거형을 써가지고 똑같은 뜻을 나타냅니다. 혹시 이거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도 it's time to go to bed 하실 수도 있지만 it's time you went to bed 느낌이 진작에 그랬어야 했는 시간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과거형으로 써서 문장을 툭 빼고 과거형으로 쓴 문장을 it's time time에 붙여가지고도 똑같은 의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Today my daddy said to me it's time you learned to peck a tree. 아이고 두 장롱 나왔어요. Now hold on tight. 책을 이렇게 그냥 잡아주시면 돼요. 아니면 애들 팔 이렇게. Now hold on tight. That's very good. Then p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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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ood. Peck peck peck. P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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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ck. Oh look! Yippee! I pecked a hole right through this tree. P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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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ck. 정말 구멍 났나? 띠요요요요요요요. 구멍 났잖아 여기에 그치? 띠요요요요요요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라이밍 월드가 제가 예전에 라임할 때 말씀드렸는데 원래 정의는 같은 끝소리가 아니라 모음 자음 기준으로 같은 끝소리가 아니고 같거나 비슷한 끝소리에요 그래서 끝자음 하나 정도는 라임할 때 필요하면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하는 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으드, 으브지만 이 으브, 모음이 들어있는 부분이 같은 소리라는 거죠 이렇게 손 쫙 해주시면 그쵸? 베스트라는 느낌이 오죠 Now, off you go, my little one Practice hard and have some fun 라임 보면서 찾아보세요 라임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이제 가가지고 마음대로 쪼아봐 이런 거죠 어디 가서 쪼면 좋을까? 여기는 구멍 냈으니까 어디로 갈까? 근데 지금 이제 암시 하나바가 여기로 갈 것 같은 암시가 있죠 근데 애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는 거죠 어디 가서 쫙은 좋을까? 하늘을 쫄 수는 없잖아 땅을 쫙아야 되나? 울타리? 칙! 어디 가서 쫙아? 아우 So, off I flew I couldn't wait Across the grass and onto the gate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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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 봉! 구멍 났네? 헝? And now I'll pack this big blue door Then go inside and pack some more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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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 Big blue door 여기 무슨 문이야? 이 침문이잖아 오, 여기까지 갔네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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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 문도 쫙아 Go inside and pack some more I pack the hat 픽, 픽, 픽 I pack the mat 픽, 픽, 픽 The tennis racket 픽, 픽, 픽 And the jacket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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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 이거는 pack the hat 애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I pack the hat 픽, 픽, 픽 I pack the mat 픽, 픽, 픽 The tennis racket 픽, 픽, 픽 And the jacket 픽, 픽, 픽 애들이 찾아가면서 할 수 있게 엄마도 하지만 한 대폰씩 여기서 살짝 기다려봐 주세요 아이들이 알아서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멍이 지금 딱 의도한 데만 나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모르고 구멍을 냈더라도 자기가 찾을 수 있죠 여기에다가 아, 이게 재킷인가 봐 픽, 픽, 픽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I pack, 픽, 픽 A magazine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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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 A picture of Aunt Geraldine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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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 An armchair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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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 A teddy bear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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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 And the book called Jane Eyre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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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 그래서 구멍마다 이렇게 하나씩 다 찝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Geraldine, Josephine, magazine 이게 전부 다 rhyme입니다 그리고 ant 발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식 사전 찾으면 미국식은 ant이고 영국식은 aunt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편한 발음으로 정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ant, 개미랑 발음 똑같거든요 옛날에 ant라고 해서 저는 ant라고 합니다 I pick the shirt,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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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 I pick the skirt,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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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 Some sleepers, socks,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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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 And polka dots,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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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 우리 땡땡이라고 하는 게 이거죠 polka dots,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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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 이렇게 나오는 것마다 다 맞춰서 이 부분은 지금 반복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이템을 찾아가면서 같이 구멍하고 조금 빠르게 가셔도 돼요 일단 집 전에 그 게이트 울타리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애가 좀 조심스러운데 보시면은 더 많이 구멍을 내요 다양하게, 그쵸? 여기서부터는 속도를 조금씩 조금씩 가셔도 되는 겁니다 I pick the soap,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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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 The blue shampoo,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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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 I pick the sink,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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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 I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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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an eggplant,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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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이제 좀 그렇게 해주면 리듬이 살아서 재밌을 것 같아서 애들이랑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는 세븐틴 젤리빈즈인데 지금 막 숫자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은 절대 이걸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원 투 또 하겠죠. 기다려주시고요. 틀리면 다시 세고 말해서 엄청 오래 걸려요. 여기다 보시면은 그래서 넥터린, 탠저린, 사아딘, 그린 빈, 젤리빈즈 이런 것들. 빈과 빈즈는 끝에 이제 자음이 하나 다르지만 어쨌든 모음 부분이 같다는 거죠. 이렇게 노래처럼 이거 하실 때 이제 여기는 그 뭐라고 그러죠? 아이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하시면 돼요. 마음대로 아무데나 찍으셔도 돼요. I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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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여기서 약간 소강하셔야 돼요.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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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Until there's nothing left to pick. 너무 재밌어서 구멍을 내다 보니까 어휴, 더이상은 구멍 낼 게 안 남았어. 이거 보세요. 다 구멍이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쵸. 이게 다 구멍이에요. 이렇게나 구멍을 많이 낸 거야. 아휴, 지쳤겠다. 지쳤겠어. I've packed and packed. I've been so busy. But now I'm tired. And rather dizzy. 지금 저거 보이세요? Dizzy. 어지럽다는 느낌을 이렇게. Dizzy. 아휴, 잠시만 한 번 쉬고. I think I'll fly back to my nest, find my dad, and have a rest. 아이고, 이제 쉬러 가야겠어. Oh, Daddy, I've had so much fun. You should see the holes I've done. 신났어, 이제 차량. I absolutely love to pick.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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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to pick. 지금 이제 지쳤으나, 아빠를 만났더니 자랑을 하고 싶다, 이런 흐름인 거죠. 그래가지고, Oh, Daddy,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I absolutely love to pick. Love가 여기, L-O-V가 대문자예요. 그럼 강조를 해달라는 뜻이겠죠. Love to pick.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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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to pick. 자랑, 자랑, 우리 애들 생각하시면 좋겠죠. 아빠가, That's fantastic, Daddy said. And now, it's time you went to bed. 아빠랑 똑같죠. It's time you learned to pack. It's time you went to bed. Time for you to go to bed. It's time to go to bed.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It's time you went to bed. Good night. Sleep tight. I love you.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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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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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 이거는 세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이 부분에 뽀뽀해 주실 때, 입으로 해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팩팩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더 귀엽겠죠. 여기 머리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할 때도,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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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키스 키스. 팩팩. 키스 키스. 팩팩. 손을 요렇게. 그럴법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게 반복이라서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키스하고 Love you. 엄마도 누구누구를 사랑해. 요런 거로 한번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책이 짧은 거는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I'm the best Lucy Cousins 다른 책도 그렇고 책이 아주 짧고 막반복은 단순 반복은 아닌데 어쨌든 요것도 아이템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어쨌든 뭐예요? 여기 다니면서 팩한다 팩한다. 얘도 팩하고 여기도 팩하고 저기도 팩해. 저기저기저기 다 팩해 요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읽어주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팩팩팩팩 속도랑 리듬을 처음에는 팩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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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팩팩 팩팩팩 팩팩팩팩 아이랑 잘하는 리듬 같은 걸로 뒤에 막 바꾸시고 마지막에 팩팩팩팩 팩팩팩 팩팩팩 팩팩팩팩 팩팩팩 요렇게 변형을 주시면 길지만 긴 느낌 없이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라임이 많이 살아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라임이 그렇게 막 가슴에 와 닿고 막 싣고 그런 건 아닌데요. 말씀드리면 say to me pick a tree 그 다음에 여기 very good wood 그쵸? yippee tree 아주 라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쓰셨는지 birds verb 약간 다른 거 one fun 그 다음에 wait gate door more 그리고 hat mat jacket oh racket jacket 그쵸? 그 다음에 magazine Geraldine 그 다음에 hair I'm chair to chair bear 그 다음에 book called Jane air 그쵸?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 J네요. 우리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로 이게 air 아닐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도 우리가 라임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아 작가가 ch air b air air 를 썼겠구나 라고 또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또 라임이 있는 책의 재미죠. shirt skirt earth 라임이죠. 그 다음에 여긴 없어요. 그 다음에 shampoo to shampoo shampoo to 그쵸? 그 다음에 어 그 가지를 eggplant 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쓰신 것처럼 또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책을 제가 모으다 보니까 보드북이거나 또 그 페이퍼백이거나 또는 그 뭐죠? 나올 때마다 표지가 조금씩 다르거나 저희 집에 그 외에 에밀리 그래벳의 bear and hair 시리즈 중에 share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올릴 때 저희 집에 bear and hair 시리즈가 4개 있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한 책을 안 읽고 있다가 보니까 그거는 제목이 아 그 bear and hair 시리즈의 mine 있잖아요. share mine 이잖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그 책이 다른 걸로 share 이라고 되어있는데 똑같은 책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표지가 이렇게 뭐 제세할 때 뭐 바뀌거나 나라에 따라서 약간 바뀌거나 아니면 책의 뭐 보드북이냐 뭐냐의 형태에 따라서 좀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where is the green ship 도 저희 집은 보드북 페이퍼백 다 있는데 보드북에는 그 수풀 앞에 나중에 그 그린쉽이 숨어있는 수풀이 없어요. 그 보드북에는 그리고 little mouse's big secret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이 대화하는 그 앞에 그 타이틀 페이지에 나오는 그게 저희 집 보드북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근데 아마 내용이 크게 바뀌거나 그런 건 아마 없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다 그거죠. 엑플린트 빼고는 tangerine 그 다음에 nectarine bean sardine jelly bean seventeen 여기 다 지금 라임 살려 네 다들 이렇게 너무 잘 해주시네요. 저 대신에 답을 이렇게 그래서 left pet 여기도 보시면 busy dizzy 그 다음에 nest rest fun done 그쵸? 이렇게 sad bed 보면은 good night sleep tight 라임이 다 살아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때 a dragon on the doorstep 할 때처럼 책 중에서는 이렇게 이런 포인트가 있다던지 또 이렇게 라임이 살아있다던지 재미있는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책을 한 번 읽을 때 모두 넣어서 읽을라 그러면 오히려 읽기가 지루해 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포인트를 잘 아셨다가 이번에 읽을 때는 예를 들면 라임을 좀 더 강조 이건 팩은 뺄 수가 없지만 라임을 좀 더 강조한다던지 여기서는 뭐 참는 그 활동을 조금 더 강조한다던지 읽을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 책들은 읽을 때마다 조금씩 바꿔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읽어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흠흠흠흠 한 번 더 정리하면은 흠흠흠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흠흠 이 책을 읽을 때 책이 좀 길기 때문에 완급 조절 하시는 거 처음에 그 울타리랑 그 블루 도얼 뚫는 데까지는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집안에 들어가서 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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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팩팩팩도 그냥 하셔도 되지만 봐서 애가 팩팩팩이 좀 갈수록 아까 만큼 이렇게 팩팩팩이 안 쫓아오는데 그러면 패백 팩팩 이렇게 팩 자체의 리듬을 또 조절하시는 것도 약간의 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